다음 키워드는 백신 전쟁입니다.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백신이 출시가 되면 언제쯤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박사님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코로나 K-방역의 모범국이라고 자화자찬도 했고 주유의 수도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 끈의 백신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화이자나 모드나가 자신들의 선전대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은 선진국 일부 국가들만의 방역으로 그치고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속에 코로나 공포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모드나와 화이자 백신을 대량으로 입도 선매를 해서 그 효과로 코로나를 극복했다. 그러면 뉴욕, 일본 정시도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단 한 건도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임상 이상도 가지 못하는 아주 낮은 단계에 불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뒤늦게 지금 코로나 백신을 구하겠다고 해서 좀 서두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체의 것을 확보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전에 미리 눈을 뜨고 선구매를 하지 못한 그런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둘게 되면 엄청난 비용에다가 또 효과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하나 우리의 희망은 어저께 박농우 장관도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아스트랙제네카라는 곳에서 만약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 SK에서 지금 CMO 생산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리 생산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 또 대세를 걸어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보시죠.